친구들 안녕? 오늘은 핑크퐁이 어디에 놀러온 걸까요? 어서와라 핑크퐁. 이곳은 바다동물 보호센터란다. 다치거나 길을 잃은 바다동물들이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곳이지. 잠깐만! 다들 조심해요! 놀랐다면 미안해요 다들. 너무 심심한데 우리 숨바꼭질하지 않을래? 엄마랑 아빠랑 나랑 숨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귀염둥이 회색 아기 상어로구나. 숨바꼭질 정말 재밌겠구나 핑크퐁 친구들. 회색 아기 상어와 함께 숨바꼭질을 해보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엄마 상어랑 같이 회색 꼬리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 위에서 누가 움직였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뭐야! 누가 내 꼬리를 잡아당겼어? 아, 미안해 악어야. 너인 줄 몰랐어. 어? 저기 회색 꼬리 하나가 반짝거리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맞아요. 나야 나 회색 엄마 상어.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회색 아빠 상어도 찾아볼래요? 좋아요. 친구들, 우리 이번엔 회색 아빠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우리 이번엔 아빠 상어랑 같이 회색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회색 아빠 상어? 낮잠을 자려고 해... 야! 상어다! 아, 놀래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아빠 상어? 맞았어, 친구들. 나는 회색 아빠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회색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꼬리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꼬리가 회색 아기 상어일까요? 여기? 그래, 우리 한번 회색 아기 상어를 불러보자. 상어야, 혹시 여기 있니? 어허, 안녕 아가들. 나랑 같이 우리 범굴의 동굴로 가자. 맛있는 것도 많고 장난감들도 아주 많단다. 어, 싫어요. 모르는 어른은 따라가면 안 돼요. 뭐? 하하하, 얼른 따라오란 말이야. 어, 큰일났다. 우리 어른들을 부르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저리 가지 못해. 하하하, 잘못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핑크퐁, 친구들, 어른들을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고약한 범고래 같으니라고. 앞으로도 절대 낯선 어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얘들아. 네, 앞으로도 조심할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회색 엄마 상어, 회색 아빠 상어, 회색 아기 상어. 회색 상어 가족을 모두 찾았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또 같이 숨바꼭질하자.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아니에요. 안녕! 아기 상어 울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울리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